한암 8당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하고 관련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고 한암시는 밝혔습니다. 8당 대교 하류북은 미사대로 인접한 창우동 일부 업소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하남시의 민원이 제기되어 불가피하게 단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레드송 베이커리 카페와 비미나루터 베이커리 카페를 비롯한 대상 업소들은 주제를 무시하고 건축물을 시공하거나 용도를 변형하여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레드송 베이커리 카페는 전답으로 추정되는 구름지를 흙무더기로 변형하여 주차장과 건물을 건설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비미나루터 베이커리 카페는 임시 건축물을 활용한 카페를 운영하며 무단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단속을 펼치기로 하고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시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화 방송 이신동 기자입니다.